감사합니다. 밤이 너무 뜨거워요. 감사합니다. 저희 물 한 번만 먹고 가도 될까요? 저희가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게 호흡 잘해주셔서 수비 찰점들을 열심히 쳤어요. 보이시나요? 감사합니다. 숨이 좀 찼네. 다음 공연은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고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는 노래니까요.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아셨죠? 그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임 위드미 잠시만요. 저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? 네. 아 너희들 위해서 가는거야. 이번에 보시고요. 호흡 좋은 친구들한테 요거 사모님이시죠. 네. 저희가 아 아까 안 일어나더니 지금 일어났어요. 이거 학폭권 내 몸을 아까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제일 반응 좋으신 지금 세 장 있거든요. 세 분한테 학폭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네. 호흡 많이 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공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ey